이어서 참가번호 43번 강남에서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곤병원씨가 불러드립니다 보랏빛 엽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서랏빛 엽소예 시어장기듯 당신이 눈물 흰과 이별의 망가인 한숨 속에 묻히기도 세월 보내줄 여해도 떠나버리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가신 모든 그대 모습이 다 이사여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든 그대 모습이 다 이사여 다시 모든 그대 모습이 다 이사여 다시 모든 그대 모습이 다 이사여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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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